한국영화 속에 숨겨진 감동적이고 힘이 나는 음악들로 구성하여 코로나 국법의 메시지를 선사한다. 이거 재밌겠는데? 시간 변화요. 근데 나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? 그냥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렵겠습니다. 내가 사장인데? 조기 매진될 상황이 있어서. 합창단 맞죠? 지금까지 합창단 고객이랑 고객은 다 봤어. 나 어떻게든 갑니다. 가요. 왔는가? 늦었구만. 이제 그만 갈까나? 왜 멈춰섰어? 얼른 가자니까. 아참 거긴 누구 커피 믹스 한 봉지만 주라. 너 갈 때 가더라도 커피 한 잔쯤 괜찮지 않아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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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